8월 5일 월요일 이른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 얘기의 본문은 사사기 5장입니다. 본문을 다음 7주제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1절이야 7절 더보라가 일어나기까지 둘째는 8절 새 신들을 택한 무리들 셋째는 13절 요하께서 용사를 치시려고 강림하심 넷째는 14절이야 18절 각 지파에서 용사들이 일어나 전투에 참여함 다섯째는 16절이야 17절 그리고 23절 전쟁 때에 돕지 아니한 지파 지역들 여섯째는 24절이야 30절 야엘의 기지와 용기 그리고 시스라의 비참한 최후 그리고 31절 마지막 7절은 31절 기원 오늘 본문에는 기적적인 승리를 거둔 후에 더보라와 바락이 노래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 보시면 노래의 초두에 더보라가 일어날 무렵의 이스라엘의 형편을 침작할 수 있는 묘사가 나옵니다. 6절 하반절과 7절입니다.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 또는 지도자들이 거쳤으니 나 더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거쳤도다. 그들의 영적 상태에 또한 바람직하지 않았다는 것을 단적으로 표현합니다. 8절에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이런 형편 가운데서 하늘의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 구원의 대열에 서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12절입니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더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락이요 아부인 오함의 아들이요 네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이 노래 가운데서 두 그룹이 대조적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한 번의 전쟁을 통하여 오고 오는 세대에 영광스럽게 된 지파도 있고 영광은커녕 이 전쟁을 기억할 때마다 수치스러운 지파도 있습니다. 먼저 각 지파에서 용사들이 일어나 전투에 참여하게 된 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14절을 보시면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들은 아말렉에 뿌리박힌 자들이요 베냐민은 백성들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 마길에게서는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고 스블론에게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도다 특히 스블론과 납달리는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으로 길이길이 칭송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비하여 아주 대조적으로 전쟁의 비협조적인 지파와 족속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3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 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하미니라 하시도다 여기서의 표현은 아주 인상적입니다. 전쟁에 이 전쟁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여호와를 돕는 일이라고 말하는 대목입니다. 아니 여호를 돕다니 누가 누구를 돕는다는 말인가 전쟁의 주체는 여호와이십니다. 13절 보시면 그때의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이 전쟁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인생임에도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돕는 자로 표현됩니다. 노래는 기원으로 마무리됩니다. 31절에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같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런 말씀을 읽는 신약교의 성도인 우리로서는 먼저 이 말씀을 역사로 받습니다. 아하 그때 하나님께서 여사사 더보라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고 더보라와 바락이 이런 노래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였구나 그리고 이 말씀을 게시로 받아서 우리 신행의 교훈으로 적용합니다. 영적 전투에 힘 다하여 참여하여야 하겠구나 나아가 영원을 향한 우리의 노정의 교훈으로 적용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영적 전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은혜를 구하여야 하겠구나 이 아침에도 말씀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다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